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목요일날은 좀 알차게 해드리려고 그래야지 제가 금요일날 방송 안해도 제가 요즘 밤에 방송 안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대한민국 최고의 검찰 취재기자님 우리 장용진 대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둘이 방송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요 우리 옛날에 윤석열 징계한 밤새면서 서기호 변호사님이랑 네 맞아요 그때 한번 하고 나서 한밤중에 거의 가물가물해질 때까지 했었는데 그 이후에 했는데 제가 참 물어볼 것도 많고 제가 같이 의견 나눌 것도 있어요 장용진 기자님 일단은 요즘 회사에서 장용진 기자님을 걱정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 장용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분들에 대해서 논설위원으로 가셨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현재 어떤 분위기가 어떤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글쎄 뭐 특별한 분위기에 전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직접 김태현 기자랑 함께 이제 기사를 쓰고 기사를 이렇게 취재 할 때 했었는데 제가 김태현 기자를 통해서 이제 하는 건 없고 그냥 깎아보면은 제가 직접 나가서 취재를 하면 되니까 제가 직접 취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활동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면 넓어졌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불편 마음이 좀 불편하다 뿐인데 뭐 제 하기 나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뭐 그 사이에 이래저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의 뭐 그 논설위원이 된 그게 아니라 그 이후 그 이후에 다른 일들 때문에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긴 했는데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잘 헤쳐나가고 있다는 점 제가 꼭 그러면 그런 변화가 아주 경제 어떤 그 사당단이나 임원진들이 좀 교체가 돼서 그런가요? 뭐 그런 거 하고는 아직은 큰 바람은 그런 얘기를 좀 하기가 좀 껄끄럽죠 예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있는 거는 저기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인데 약간의 그 저 사내 정치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몰라요 네 먼저 여러분들 궁금해 오늘 제목은요 검찰 해체는 정치 검찰 해체는 시대정신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검경 수사권 분리 처음에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중대범죄수사청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정치검찰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잠깐만 한 1, 2분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장윤준 기자님의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단하게 검찰개혁 시즌1부터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우리가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공수처가 통과되고 사실상 검경 수사권 분리가 처음에 일어났을 때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김부겸 행자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분리시키자 그때 처음에는 완전한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를 하려는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하고 검찰은 기소만 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그랬는데 검찰이 워낙 센 반발이 있다 보니까 그럼 6대 범죄수사처는 검찰이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박상기 장관이 그 당시에 한 걸음 물러납니다 여러분들이 좀 역사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사실상 6대 범죄수사처가 특수부에 어떤 중첩되는 게 많기 때문에 못 이기는 척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거기 6대 범죄수사처 중에는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중대 범죄 여러 경제사법 마약 막 들어가 있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경찰이 선거 범죄를 놓지 않았다는 거 그건 뭐예요? 정치에 개입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1월 1일 날 사실상 발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즉 6개의 중대 범죄 빼고는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한다가 되어 있는데 검찰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 6개의 중대 범죄수사처를 갖고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검찰개혁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일어나게 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는 나머지 6개의 중대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이제는 폐지시켜야 된다 딴 데로 이첩시켜야 된다 그렇게 돼서 중대 범죄수사청이 드디어 민주당이 발빠르게 들고 나온 거고 그런 들고 나오는 과정에 민주당에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고 이제 1월 1일날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작했는데 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한 다음에 2차 검찰개혁을 가면 어떠냐라는 의견이 일부가 있었고 그 와중에 아니다 지금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부딪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민주당의 주류가 범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중대 범죄수사청을 신설을 해서 나머지 6개도 갖고 와야 된다는 그런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박영준 기자님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부족한 거 좀 네 일단 뭐 거의 부족한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이 스토리였고 스토리는 딱 그게 맞고요 이 부분을 놓고 검찰 내부에서도 보면 드디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이 나와요 드디어 안 나올 수가 없죠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가 있느냐 하면 과거에 검찰 고위직을 거쳤던 분들이 뭐라고 탄식을 하느냐 20대만 맞고 끝날 일을 100대까지 쳐맞고 무장해제 되게 생겼다 이게 윤석열이 해 놓은 짓이다 적당히 했어야지 적당히 하면 될 걸 20대만 맞고 끝날 일을 100대까지 맞고 무장해제까지 당하게 생겼다 라고 표현하는데 너무 정확한 표현인 거죠 윤석열만 쳐맞아도 되는데 모든 검찰이 지금 다 그렇죠 그렇게 된 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최근에 전제 검찰총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장프로 요즘 뭐해 요즘 어떻게 돌아가나 뭐 이러는데 그분들 표현이 그래요 항상 목소리가 김친인데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김태 검찰총장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은 아니고 하여튼 뭐 좀 그래요 근데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전 검찰총장이 장혜진 기자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김태 그분의 목소리가 더 가늘어요 에이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뭐 이런 장프로 요새 뭐하나 이렇게 해요 그분은 목소리가 그래요 근데 그분은 아니고 그분은 아니고 어떤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면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검찰을 붕괴시킨 게 돼버렸다 제가 우리가 옛날부터 그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붕괴시킬 거다 결국은 윤석열에 의해서 윤석열 때문에 망할 거다 윤석열은 지키고 싶은지 모르겠으나 그렇죠 찍힌다고 전할 일을 떠들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할 거다 왜 윤석열이 결과적으로 검찰 조직을 붕괴하셨겠다 나름 자기는 검찰을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검사가 상관을 들이받는 문화를 보편화 일반화하고 말았다 과거에는 그런 건 없었죠 눈을 생각할 수 없었죠 과거에 감히 누가 총장은 장관과 대통령을 들이받고 중앙지검장과 반부패부장은 총장을 들이받고 일선 부장검사는 지검장을 들이받고 일선 검사장과 특정검사를 모아가지고 지목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고 그런 거 보면 검찰들끼리 패싸움 난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지금 수원지검 같은 경우에는 이정석 검사가 수원지검장을 수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김학의 사건 관련해가지고 문홍성 수원지검장을 수사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윤석열 때문이다 앞으로 검사 통일체 혹은 머크의 준환원 조직 어린 반 푸누치도 없다 이제부터는 검사가 상관을 들이받는 일은 아주 일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던 검찰은 이미 끝났다 검사 종일체는 끝났고 끝났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치검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있기 때문인데 그게 더 이상 똘똘 뭉쳐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나가는 그 순간에 되면 검찰은 과거의 검찰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좀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요 장윤 기자님에게 제가 좀 팩트 체크해야 싶은 게 검찰이 자꾸 언론에서 이성윤의 반격 이래요 그런데 기사를 보면서 이성윤이 뭘 반격을 했지 마치 그게 아니라 원래 이성윤 지검장은 재수사 요구를 요청을 그 전에 했는데 마치 수원지검에서 이성윤 지검장을 출석 요구서를 보내니까 이성윤이 윤석열 장모 수사하라 타이밍 바뀐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성윤 검사장은 그냥 순서대로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던 언론이 갑자기 관심을 가지는 척 하면서 마치 이성윤 검사장이 수원지검의 김학의 건 때문에 반격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싸움 붙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미리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첫째 질문 좋죠 첫째 이거는 벌써 그 전에 이미 이미 검찰한테가 아니라 경찰한테 요청한 거고 재수사를 요청을 했다라는 거는 뭐냐면 검찰이 수사를 이미 기소 의견으로 보낸 거를 재수사하라 했기 때문에 이게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성윤 검사장은 지금 장모권에 집중을 안 하고 있어요 장모권은 신경도 안 써요 원래 왜냐? 왜냐?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데다가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지워버렸대요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이 많았어요 이거는 여기에 신경 쓰느니 차라리 다른데 신경 쓴다 뭐? 부인권 부인권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친윤석열 검사들 기자들도 그렇고 친윤 기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 헛다리 짚고 있다 저러고 있다가 나중에 한 방 세게 얻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뒤통수 맞았다라는 식으로 이번에 임은정 검사의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어리버리하고 있다고 어? 큰일 났다! 라는 식으로 지금 나서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미 그동안에 예가 많았던 사례예요 겸임이 있더라고요 네, 많았었어요 사례가 엄청 많았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윤석열과 친윤 기자들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조만간 또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장현준 기자님 장모 사건은 눈 돌리기 사건이네요? 어떻게 보면? 눈 돌리려고 한 건 아닌데 제가 보니까요 눈을 돌리는 형국이 돼버렸죠 제가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요 김건희 제가 또 그쪽에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김건희 씨가 아무래도 유흥 그쪽에 좀 전문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검사들 사이에서 윤석열 총장의 얘기뿐만 아니라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건희를 지키지 못하면요 엄청난, 그러니까 김건희가 만약에 구속되거나 그러면 다 불 거라는 거예요 아마 그럴 수도 있죠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더니 장모는 모른다는 거죠 디테일한 거를 근데 김건희를 안다는 거죠 부부 사이가 좋아서 자기 와이프를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김건희가 나가서 실질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받고 그러면 김건희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는 과거부터 장모가 아니라 김건희 씨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졌을 거다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거래는 그렇죠 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70대 그 장모가 무슨 그렇죠 장모가 이제 옛날에는 날고 겪겠죠 그렇죠 지금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나이는 못 속여요 네 나이는 못 속이고 아무래도 딸이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다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건 경찰이 거의 수사를 다 끝내놨기 때문에 기소만 하면 그만해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지금 김건희 씨가 이제 여러 가지 전시회를 할 때 전시회를 할 때 여러 큰 기업들이 이렇게 협찬을 했잖아요 협찬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문제점들 이거는 제가 보더라도 이거는 아무리 낮게 낮춰보더라도 김영란법 위반에 의심이 있어요 윤석열 부인이 아니면 그런 거 누가 그렇죠 누가 거기에다가 그 당시 중앙지검장이었으니까 중앙지검장 부인이면서 차기 총장이 유력한 사람이기 때문에 했겠죠 그러니까 김영란법 위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뭐 그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장모나 그 부인과 관련해 가지고 수사를 무마해준 사건들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어 본격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네 거기 있고 좀 짚어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 때문에 장모 사건을 재수사를 요청한 것은 언론이 이거는 명백한 잘못된 프레임이에요 이성윤의 반격이 아니라 이성윤 검사장이 먼저 재수사를 주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수원지검에서 출석 요구가 왔다 타임라인이 바뀌었다 그리고 재수사 요구가 윤석윤한테 불리한 사안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고 그 다음에 저거 여쭤보고 싶어서 오늘 급하게 우리 장윤 기자님한테 이제 중대범죄수사청 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요 중대범죄수사처가 이제 나머지 검찰에 갖고 있는 6개의 수사권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요 제가 오늘 영장청구권도 좀 분산해야 된다 왜 그러면 장윤진 기자님이 법조 기자이지만 법에 대해서 사법고시도 공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의 준 변호사거든요 제가 볼 땐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중대범죄수사처에서 검찰이 영장청구권을 독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중대범죄수사처에서 6개의 중대범죄를 다 수사를 했어 검찰이 영장청구를 했어 키가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토론을 하고 있대요 제가 다행인 게 중대범죄수사를 하는데 영장청구권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소권도 독점하고 있지만 영장청구권도 독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거 물어보시고요 장윤 기자님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점과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나눠줘야 되는 건지 경찰한테도 줘야 되는 건지 또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제가 얘기해보니까 경찰한테 영장청구권을 주면 안 된다는 분도 있어요 기존의 경찰한테 주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당연했어요 기존의 경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영장청구권을 바로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우회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영장을 기각해버렸다 검찰 단계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거쳐서 그래도 굳이 못하겠다고 하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검찰을 거쳤는데도 검찰이 추구도 못해주겠다 그럼 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 법원에서 그래? 그러면 지금도 보면 일종의 재정신청 같은 거예요 재정신청도 보면 지금은 검사가 하도록 돼 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기소를 하라고 명령을 하는 사건이에요 재정신청 마찬가지로 영장청구권도 재정신청권과 같은 제도를 주면 돼요 검사가 안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 법원에 가서 아니야 법원에서 보니까 기소하는 게 맞겠어 기소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영장청구권도 영장청구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장청구 재정신청 제도를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지금 민주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처를 신중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잘못하다가는 이게 또 무소구리에 그렇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 범죄 중에 선거가 포함돼 있어서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재정신청을 벌 수도 있고요 영장청구권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장청구권을 직접 주는 방법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재정신청이라는 우연한 방법 간접적으로 주는 방법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두 가지 다 일단 있어야 된다고 필요한다고 네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봐도 중대범죄수사처에서 죽으라고 수사했는데 검찰에서 영장 기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찰이 어떤 중요한 사건들 하면 검찰에서 기각하면 두 손 들어 버렸거든요 어디든 간에 그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 모든 제도가 마찬가지인데 불복 제도라는 게 있어야 돼요 네 네 이 사람이 뭐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건 뭐 좋아요 우리나라 헌법이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영장청구권을 검찰이 가지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불복 제도가 없다는 건 안 돼요 불복 제도는 만들어줘야죠 네 네 네 불복 제도를 만들어준다면 불복 제도만 있다면 영장청구권이 누구한테 있던 간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지금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어제부터 이제 조선일보와 조중동에서 싸움을 붙여요 박범계 장관이 속도 조절 얘기했더니 뭐 이거 대통령의 뜻이냐 막 이렇게 하면서 조중동이 막 싸움을 붙이는데 제가 보니까 이 속도 조절론이라는 얘기가 왜 나왔나 취재를 해봤더니요 이 중대범죄수사처의 유예 기간이 1년이에요 당연하죠 그렇죠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아니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마자 검찰한테 갖고 와 6개 이게 이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아주 속 시원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중대범죄수사청을 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법이 발의된 다음에 1년 있다가 검찰에 6개의 모든 걸 갖고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의가 없어요 근데 이 1년 유예하는 걸 갖고 속도전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시켰다 이러면서 유영민 장관 박범계장한테 김경수까지 끌어들여갖고 뭐 대통령을 항명하는 거냐 근데 제가 취재해보면요 문재인 대통령만큼 검찰에 검찰과 경찰 검찰은 수사권을 아예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의지가 강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민주당 안을 분열시키는 조진동의 획책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글쎄 저는 1년 전까지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 전혀 없던 거고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이 전혀 없던 것뿐만 아니라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었어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 논의가 되고 논의되자마자에 검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생전에 생각도 안 해봤는데 검찰 때문에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걸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로 갈 겁니다 맞습니다 적어도 1년은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 권경수사권 조정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착화 안정화되는 것도 보면서 중대범죄 이것도 그래서 그렇죠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속도 조절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잘못하면 사실 수사권이라는 거는 국가의 중대한 근간이 되는 사안인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자본이 이렇게 지켜가면서 이것을 제대로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정말 괜한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자본이 잘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게 1년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가지고 숙도 조절 논을 그걸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대통령이 했다는 식으로 오버를 쏟아대요 그거는 야 이거 아니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것들이 막 질러대는데 두 가지죠 이건 오버인가 동시에 오버죠 그렇죠 이거 결국은 저거예요 민주당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너무 당연한 겁니다 어떤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고 장용진 기자님이랑 저랑도 이거 만약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방법이 나오고 이런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쟤네들의 어떤 저항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도 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제가 취재를 해보면요 전혀 민주당은요 3월 늦어도 2월 말 3월 초에는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을 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의 2차 검찰개혁 시즌2를 법안을 발의한다는 거엔 전혀 이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네 아니 지금 의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됐냐면 지금 우리도 이제 다시 한번 몸이 솟아 봐야 살펴봐야 되는게 되짚어 봐야 되는게 우리가 이제 그 지금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보수 언론들이 대깨문이니 친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친문에 극렬한 사람들이 어떤 걸 주장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도 이 얘기가 아니면은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이게 아니면은 이 사람들 배신자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물론 그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좀 과도한 부분이 있었죠 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보수 언론에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현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악용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검찰을 동원한다든지 야당이 스스로 나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외부에서 그 민주당 직권세력을 분열을 시키려고 하고 그 민주당 직권세력을 부시려고 했다면 이제 내부 분열 책동으로 가고 있다 모든 그런 책동들이 다 실패를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민주당과 당정청 관계가 너무 원활하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때는 민주당은 청와대의 이중대냐 그러다가 이제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니까 대통령도 항명하고 걷어차고 레임덕이냐 레임덕을 자꾸 만들고 싶어해요 레임덕을 만들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예 자꾸 레임덕이래 무조건 레임덕이래 45% 레임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서관 한 명이 그만둔 레임덕이라 그러지 않나 뭐 말만 있으면 일만 있으면 레임덕이래잖아요 근데 사실 레임덕은 누가 레임덕이냐 윤석열이 레임덕이었어요 그렇죠 윤석열 말 누가 듣습니까 이제 안 들어요 검찰 안에서도 윤석열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 레임덕이라는 말은 사실 제가 만들었어요 예 제가 막 질러다 보니까 하나 만들었는데 하다가 막 나왔는데 우연치 않게 나왔는데 사실 정확했어요 예 그게 질러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리고 이런 소리가 있어요 장기전님 지금 어떤 소리가 있냐면 그 요번에 인사 있었잖아요 네 검찰에 인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게 파격적인 인사가 그 서울중앙지검 1차장 아 어떻게 보면 나병훈 네 이분의 인사가 굉장히 파격적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남부지검의 부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상징적이고 어떠요 1차장 1차장은 사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이었어요 원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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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래는 검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중앙지검 옛날에 고검일 때 고검급일 때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검사장급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부장검사가 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갈 자리는 아니죠 근데 부부장검사이나 장기간에 걸쳐서 인사에 누락되었던 경력이 있었던 사람들 경우라면 가능한 자리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서울 그 다음에 남부지검 인권감독관도 있었다면 차장검사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차장검사로 간다고 해서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 계단을 좀 빨리 올라가기는 했겠죠 계단을 빼먹고 올라가진 않았지만 좀 빨리 올라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부장에서 인권감독관 바로 차장검사 1차장 그것도 같다면 빨리 올라간 건 분명한데 네 그렇게 빼먹고 건너뛰고 간 건 아니에요 다만 이 얘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 검사가 특수동검사가 아니에요 공판부랑 보니까 형사공판부 검사 네 형사공판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됐다라는 것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게 전례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힘이 없는 거죠 이제 그 말은 뭐냐면 말 그대로 형사공판부를 중용하겠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있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검 공판부장으로 김후곤 검사장이 갔을 때 김후곤 검사장이 이제 공판검사들 모아놓고 앞으로 공판검사들이 크게 어 저기 그 많이 대우를 받을 거야 너희들이 힘내 이랬더니 한 사람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지도 특수동검사면서 이랬대는 거예요 김후곤 검사가 유명한 특수동검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공판검사가 앞으로 우대받을 거라고 말하는 그 검사마저도 사실은 특수동검사였는데 그래서 그 말을 공판검사나 일반 형사검사가 우대받을 것이라는 말을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이제 믿을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보면요 청와대에서는요 이제 모든 중심이 검찰이 사라지길 원해요 자꾸 검찰이 정치권의 중심에 떠올려놓으면 대통령 국정운영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안 되죠 민주당이 알아서 180석의 힘을 가지고 검찰개혁은 그냥 순조롭게 해나가면 되고 대통령은 코로나와 국정과 민생을 보이는 회원인데 그래서 사실상 박동계 장관이 뭐 검찰 인사 이번에는 사실 포인트 원포인트 인사라고 보여지거든요 제대로 된 인사는 이제 7월달에 윤석열이 나가고 나서 제대로 된 인사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지금 모든 중심이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의 대결 구도를 언론이 만들어내면서 국정운영이 국회나 청와대가 아닌 검찰에 향하고 있어서 윤석열의 지지율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뭐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지금 2019년 이후에 실제로 야당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검찰이 했다 검찰당이었다 검찰당이었다 그리고 그렇다면 검찰을 더 이상 이대로 둬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검찰이 뭐 어떻게 된 이유이든 검찰이 이렇게 된다면 정치권 정치 세력권 할 수 있다면 검찰 어떻게든 간에 분산을 하고 지금의 검찰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이 개혁이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정말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에 대한 이 평가는 그 사람이 국정수행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내려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부대타를 어떻게 진압을 했느냐를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거 상당히 불행한 일이거든요 사실 그 코로나를 어떻게 지금 잡고 있느냐 그래서 경제를 또 어떻게 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좀 엉뚱한 걸 가지고 검찰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하는 건 사실 별로 바람직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벌써 왜 윤석열의 레임덕이라는 소리가 나오냐면 조남관이가 설치는 걸 보면 윤석열 레임덕은 맞아요 조남관 대검 차장이 추미애 장관이 물러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처음에는 친정부 검찰인 척하다가 결정적일 때 검찰의 편을 문석열 편을 들다가 자기는 검찰주의다다 얘기하면서 사실상 지금 차기 검찰총장을 노린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총장이 될 것처럼 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조남관 어떻게 봐요 우리 장용주 기자님 지금 사실 신현수 민정수석이 국정원 기조실장 할 때 조남관과 같이 거기서 국정원 개혁을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사실 사실 그 이쪽으로 신현수 민정수석이 오니까 얘가 아싸 기회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히려 신현수 민정수석이 시작부터 좀 삐끗거리면서 조남관이가 지금 어떻게 될지 치고 나가고 있는거죠 지금인데 이 과정을 놓고 지금 이제 노무현 정부 때 민정수석을 하셨던 어떤 분이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답답하다 일단 기자들이 좀 오바해서 쓴다 그리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거 이해는 가는데 이거를 마치 신현수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오바다 그렇죠 신현수는 비서일 뿐이에요 맞아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그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당신 그 서로 신뢰가 되기 민정수석으로 계시고 또 이제 비서실장으로 계실 때 법무비서실장인가 무슨 민정비서관인가 그쵸 그때 있었어요 그때 신현수 수석이 있었어요 검찰과 대화할 때도 다 듣고 있던 네 그리고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이 이성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법무부장관 박범계에요 예 그렇죠 정확하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신현수 수석이 국정원 개혁을 할 때 옆에서 함께 했던 사람이 조남관인거죠 자 이 사람들의 관계는 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어서 서로가 서로한테 될 수 있는 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웬만하면은 그 경쟁은 하는데 상처를 주고 싶어 하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칼을 꺼내지는 않아요 서로 그런데 이거를 마치 자기들끼리 싸움이 난 것처럼 이성윤하고 조남관이 싸움이 난 것처럼 그리고 또는 여기에서 신현수가 누구의 편을 들은 것처럼 기자들이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순상이다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건 한 가지 두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조남관이 지금 현재 자신이 거의 검찰총장이 된 것처럼 그렇죠 오만망자에요 이렇게 말을 안해서 들리는 소리가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 첫째 뭐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윤석열 총장 때문이죠 그렇죠 오로지 윤석열 총장 내가 너 밀어줄게 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은 이성윤 검사장이야말로 가장 눈에 띄는 차기 후보 아니냐 라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을 잡아뜨릴 보관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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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으로 이성윤 검사장을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소해갖고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놔야지 검찰총장 임명을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죠 피고인을 만들어둔 피고인을 만들어두면 그 못하는 거죠 작년에 뭐 우리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국 장관 그 인사청문회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 여상규 그 당시 법사위원장이 부인을 꼭 그 피고인을 만들어서 석방을 하면서까지 장관하셔야겠냐고 그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돼서 이성윤은 나가리 시켜 내가 나가리 시켜줄 테니까 남관아 니가 한번 총장해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계산이 맞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검찰총장이 된 것처럼 하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 나가는 떠드는 얘기가 이성윤은 이미 리더십이 끝났다 라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어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글쎄요 아니 쉽지 않을 거 가 아니라요 지금 박범계 추미애 장관 전직 장관들이나 조국 장관님 전직 장관들 그리고 현재 신현수 민정수석이 어떤 분인데 이 사람들을 오바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신현수 장관 민정수석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왜 임명을 했나 분석을 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 검찰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할 소지가 충분해 제가 여기저기 들으니까 이낙연이 됐을 경우 케비넷 이재명이 됐을 경우 케비넷 이런 것까지 착실히 준비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이유가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어서 절대 민정수석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사들 출신을 안 시키는데 정권 연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에 믿을 수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다는 적어도 적어도 검찰이 정치에 개입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렇죠 그만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검찰을 잘 알고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신현수 민정수석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권 이념과 다르지만 직권 말기에 민정수석으로 썼다는 말이 맞는데 그래서 조중동이 그걸 알기 때문에 검찰과 조중동이 얼마든지 대선에 개입하거든요 그래서 신현수를 못 날려서 처음부터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신현수 한편으로 보자면 그러면서 신현수 수석을 자기 편으로 끌어 안 되면 날리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편으로 끌어올려고 되게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실패한 걸로 보이는데 완전 실패죠 이 와중에서 자기들이 다시 한번 진검다리로 놓고 싶은 게 조남관인거죠 그래서 어떻게든가 조남관을 띄우고 싶어하는 거고 조남관 차장도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좀 나서려고 하는데 최근에 오바했잖아요 그쵸 핀셋인 사람은 말도 안 되고 그거 쥐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결국엔 뭐냐면 자기가 이제 너무 오바하다 보니까 헛발질을 한 건데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은 셈이 됐죠 근데 그만큼 자기가 자신감이 있었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자기 딴에는 총장도 내 편이야 민정수석도 내 편이야 그래? 그럼 내가 뭐 이쯤만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저는 조남관의 오바고 제가 보면 그래갖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차기 검찰총장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남관이 설친다 우리가 이미 벌써 조남관을 저격하기 시작하면 조남관은 안 된다고 안 되는 거죠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이미 너무 빨리 본인의 정체를 들어갔는데 우리 장현중 기자님 같은 경우는 이성윤 주검장이 우리 같은 경우는 유력하다는 얘기들도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임명하는 자체를 못하게 하려고 지금 윤석열이가 아까 코 걸어놨거든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려고 이것도 제가 알아봤더니요 어떤 뭐 출석을 안 한다 그게 아니라요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조율을 하는 거라서 요시간은 안 돼 뭐 이런 거라서 얘기를 통보를 해 줬더니 그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쪽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일정 조절 기간인데 그거를 마치 안 나간다고 얘기했다 19일날 수원지검에서 찾아와가지고 네 내일 출석하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19일날 내일 출석하세요 토요일이에요 20일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약속 있으면 못 나가지고 그래서 야 이거 말이 되냐 오늘 와가지고 내일 오라 그러면 되니 그랬더니 22일날 와가지고 모레 출석하세요 그러더래요 24일이잖아요 야 야 적어도 고발장 열란 복사는 해 줘야지 그러니까 해 드릴게요 23일 내일 오세요 그래서 23일날 가가지고 열란 복사를 해왔대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갑자기 24일날 오늘 오라 그랬는데 안 왔대 안 왔어요 라고 하면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합니다 라고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일단 이게 이제 언론플레이라 얘기 하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 됐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왜 피고발인은 원래 피의자에요 피고발인에서 그게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 전환이라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어 그냥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마치 큰 일이 있는 것처럼 했다는 걸 뭐냐면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소하려고 그래 라는 것을 지금 표출을 그걸 이렇게 미리 언론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검찰이 윤석열도 제가 보면 막 가는 사람이 돼서 뭔가를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주전치는 그렇죠 라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성윤 검사장이 뭐 현재로선 가능성이 제일 높으나 어 외부에서 데려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단 예 지금 이 앞에 이제 18개에서 그 문물검설청이 18기였는데 그렇죠 너무 확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23기로 너무 확 내려와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위기수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22기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 폭은 넓다 오히려 그 다음에 검찰총장을 꼭 검사 출신에서 하라는 보장이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변수 다양한 그 인물 폭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뭐 그 너무 그 지금 인물을 미리 그 함화평을 하는 건 조금 이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나만 좀 설명해 주세요 검언유착 사건 지금 아예 언론 보도에서 사라지고 이 변필건 아시죠 네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어떻게 보면 검언유착 사건 이런 무혐의 내려 달라고 했었죠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번에 인사 이동 요청을 했대요 네 거기서 그 서울중앙지검 네 요 얘기가 재밌는게 그치 이게 막 서로 중앙지검 안에서 싸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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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필건 검사가 한때 그 소위 말하는 친윤 언론에서 엄청난 영웅으로 떠올랐었죠 그렇죠 근데 변필건 검사 당사자는 되게 힘들었나봐요 그치 자기가 봐도 이거는 어 자기가 봐도 이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뭐랬냐면 이 사람이 막판에 얼마 전에 그 문자를 보내요 뭐 검사장한테 보낼다든가 차장한테 보낼다든가 뭐 하여튼 보내요 그래서 아 제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번에 저 다른 곳으로 네 보내주십시오 네 제가 자꾸 검사장님하고 이렇게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는 거 너무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이랑 지금 들이받고 있는 윤석열의 사람이 돼갖고 심지어는 뭐라고 됐냐면 제가 다음번에 검사장님을 뵈면 웃으면서 함께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굉장히 이 사건에서 부담을 부담을 느끼는 거죠 부담을 느끼는 거죠 윤석열은 계속 무혐의 처리하라고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하고 그래서 자기는 검찰 동일체로서 그렇게 했더니 중앙지검 자기 직접 상단은 이성윤인데 그렇죠 대립각 세우기가 얼마나 같이 밥 먹어서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편한 자리죠 죽겠죠 그래서 인사이동 요청을 했다 차라리 나 이쪽에서 떠나겠다 차라리 나 좀 옮겨달라 라고 했는데 결국에 윤석열 때문에 못 움직인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자 이제 급하지 않게 됐습니다 네 그전에는 이 여러분 이동재 기자가 이제 구속 중일 때는 보통 구속 중일 때는 그 6개월 안에 선고를 내려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선고를 못 내린다는 게 확정이 돼 가지고 풀려났죠 풀려났어요 이렇게 되면 시간이 앞으로 느긋하게 길어집니다 아예 이럴 바에는 그냥 느긋하게 쭉 가해도 돼요 윤석열이 끝날 때까지 쭉 가고 되고 7월달 이후에서 7월달 이후에 수사를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포렌식 하던 거예요 네 포렌식 그때 해도 상관없어요 그 그리고 그 한동호는 그때까지도 이제 그 징계가 걸리기 때문에 못 나가요 그렇죠 계속 못 나가니까 그때 천천히 해도 됩니다 사표를 내도 안 받아줄 거예요 네 안 받아줄 거예요 지금 천천히 해도 됩니다 그 그 지금 언론에서 이 검언유착 사건에서 관심을 끈다 제발 꺼줘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사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언론에서 관심을 이상하게 가지면 그래서 심지어 그 언론이 수사 방향을 정해주듯이 하면은 그거는 수사를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그 언론이 관심을 끄고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끔 내비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지금 방향이 그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 그 사건을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임은정 검사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임은정 검사는 현재 많은 분들이 알기로는 한명숙 사건 맡을 것이다 네 지금 하고 있었고요 거의 다 했고요 그분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9월 달부터 수사권도 없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뭐 감옥에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그 접견해가지고 거기 이제 수사권까지 부여야 되니까 네 다 진술 받아놓고 과장급이죠 이제 원래 과장급이에요 원래 과장급인데 자기가 급을 낮춰가지고 영국안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걸 다시 과장급 부직을 주려고 한 거였는데 죽어도 못 주게 하니까 그렇죠 수사권을 안 주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수사권만 주지 뭐 하고 보낸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수사권도 없고 직책도 없는 그 와중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뭐 직접 안 되면 직접 가서 받아 적고 그 다음에 뭐 직접 못 가면 편지 보내가지고 또 우편으로 진술서 받고 다 해가지고 차곡 차곡 자료를 다 쌓았어요 지금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데 뭐가 빠졌느냐 하면 어미준 검사를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기소가 빠졌어요 내용이 빠졌어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 어미준이 누구냐 피의자들을 불러갖고 증언 마친 사람 얘기하는 거죠 검사실에서 그렇죠 저기 저 시뮬레이션 돌리네 집체교육한 사람 집체교육한 사람 너 이 검사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게 어미준 검사인데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창원에 있죠 창원 지금 당시 제가 그 당시 관련 검사들을 보면요 중앙지검 3차장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중앙지검 3차장은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지금 뭐 변호사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 다음에 중앙지검 특수 2부장은 권호성 변호사 그 다음에 중앙지검 특수 1부장은 김기동 김기동 김기동이죠 김기동 검사장 그 다음에 그 당시 주임검사 임관혁 부부장이었어요 당시에 임관혁 이번에 세월호 특정인 김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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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들이요 bbk 검사도 있구요 여경으로 라인도 있구요 이를 윤석열 라인 들으며 딱 보니까 bbk 특수통 김기동 뭐 많이 보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라인 우병우 라인 그 전형적인 특수 검사들이 모여있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버텼던 거에요 3월 22일만 넘기면 돼 공소시효가 그날까지니까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근데 방법은 간단해요 기소 때리면 공수 그 공범 중에 한 사람만 기소를 때리면 다 나머지는 올스톱 이에요 어 공소시 올스톱 이에요 이민정 검사한테 그래서 수사권이 지어져서 가장 떨놈들 몇 개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달이 그 사람들한테 모가지가 달렸네 그러니까 딱 한 사람만 먼저 기소하면 되요 누구 인거 아니요 아니요 그 당시에 아 이관역이 아니라 거기 그 저기 어미준 아니요 어미준도 있고 다 그 사람도 있는데 가장 쉬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 당시 그 위증했다 위증하라는 집체 교육도 받았다 나 지금 마음의 심적으로 되게 불안하다 그러고 했던 자백할때 죄수 h 있죠 아 죄수 k 인가요 하여튼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자백을 했으니까 자수 했으니까 자수한 사람을 기소하면 되요 맞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올스톱이 되요 아 굳이 검사들을 안 해도 되죠 자백했던 사람 네 그 사람을 다시 위증죄로 예 그러면 그 아니 어쨌거나 그 사람은 나중에 예 그 자수를 했고 자백을 했기 때문에 그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마 그 저기 선처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면 되요 나머지는 다 올스톱 되는 거예요 오 되게 중요한 거네 3월 22일입니다 예 그 전까지만 하면은 나머지다 뭔가 일이 이민정 그래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무슨 사건 요번에 들여다본다고요 아까 우리 장윤 기자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지금 검언유착 사건도 사실은 이게 어 이걸 나는 이민정이 좀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이문정이 볼 것 같아요 이거를 검언유착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다 이게 벌써 감찰부 사안이었어요 원래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감찰부랑 같이 묶여있는 사건이거든요 당연히 볼 거예요 근데 다만 일단 먼저 이 사건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보지 않겠나 그러면 조금 시간을 두는 것도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 어차피 이동재 풀려놨고 그니까 그 유성렬 그리고 다시 이동재가 핵심이 아니잖아 그렇죠 한동훈이 핵심이지 그렇죠 검사장 급이었던 한동훈이가 사실 이종재는 그 심부름꾼이 없을 뿐이에요 지금 그렇죠 똑같이 그 설계는 검사들이 인거거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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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네들은 언론을 받아 써주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장영진 기자님은요 앞으로 왜 이러면 제가 오아시스에 출연을 못하지만 장영진 기자님과 평소에도 통화를 하면서 검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견도 교환을 하고 김태현 기자나 얘기를 하는데 좀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검찰에 대해서 좀 한동훈이는 계속 연수원에 있는 건가요 못 나올걸요 계속 거기서 연수로 오래 받네요 코너링이 좋아지겠어요 수요일 목요일 장영진 기자님 수요일 목요일인데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은 장영진 기자님과 함께 제가 여러분들 한 주간의 검찰 얘기 소식들 자세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조국 장관님 정경심 교수님 재판부가 교체 됐습니다 고 고에 대해서 어떤 그 보이는 게 있어요 음 강유진 교수님 재판부는 아예 임정혁 판사나 이런 김선희 판사 이런 쪽에서 다 교체가 좋고 조국 장관님 재판부도 좀 영향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쪽에서는 진회가 송인권 판사 바꿀 때는 언론이 조용하다가 이번에 임정현 판사나 이런 사람도 재판부 바뀌니까 또 무슨 친정부 반사들 뭐 하면서 난리를 쳐요 그때는 너무 기준이 달라져 이 새끼들이 보니까 글쎄 뭐 이게 그 재판부가 바뀐 게 아니구요 재판부가 그동안에는 김미리 부장판사 혼자 였는데 이게 조국 장관님 재판 지금 여러분 조국 장관님 재판 얘기하는 거예요 김미리 부장판사 혼자 였는데 이것이 대등 재판부로 넘어갔어요 그랬으면 이거는 그래서 김미리 부장판사도 있으면서 대등 재판부가 된 거예요 대등 재판부라는 게 뭐예요 대등 재판부는 그 부장판사 세 명의 부장판사가 함께 나누는 그 원래는 주심이 있고 배석판사 있는데 이거는 대등 판사를 하고 재판장이 있고 이제 배석판사가 있어 가지고 경력차가 10년 이상 나요 그렇죠 그런데 대등 재판부가 되면 보통 뭐 1, 2년 차이에 거의 대등한 사람들이죠 다 부장판사들인거죠 대등 재판부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세 사람이 정말 합의를 해서 판결을 내리는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김미리 부장판사가 그대로 있으면서 대등 재판부가 됐으니까 다른 재판부 부장판사 두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문제될 거 하나도 없고요 그걸 굳이 그걸 왜 시비거리로 삼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데 일단 시비거리로 삼아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미지만 풍기려고 한 게 아니냐 그래도 김미리 부장판사는 판결이 그래도 가장 현명하게 잘 내리는 분으로 제가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 오히려 김미리 부장판사 혼자가 했어도 오히려 괜찮았는데 괜히 대등 재판부 됐나 좀 찝찝해요 오히려 그래도 오히려 네 오히려 찝찝합니다 혼자 할 때도 더 잘해야 돼요 정경심 교수님 재판부도 이제 변화가 있더라고요 항소심이 제가 보면 빨라야 재판부 구성이 3월 첫 재판 몇 월 달이나 볼까요? 3, 4월이나 볼까요? 3월 달이면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봐도 정경심 교수님 항소심 재판은 3월 달에 지금 약간 재판부가 꾸려지고 있을 거고 날짜가 잡히면 구속된 경우에는 일단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3월 되면 이미 시작이 빨리 시작될 거로 보고 고법에서도 대등 재판부가 운영이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실 1심에서 대등 재판부인 경우에는 고법에 가서 잘 깨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법에서 또 대등 재판부가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 깰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기대까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최악이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보다 나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알아보면 1심 1달 항소심이 끝나야지 보석 청구를 하든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빨라야 6월, 7월? 그렇죠 7월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렇죠 7월 정도 그러면 구속기간 6개월이 넘어가 버리는데 거의 뭐 거의 아마 꽉 채울 걸로 보여요 꽉 채우고 항소심이 그것도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그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나면 일단 풀어주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형이 확정된 게 아니라 그렇죠 구속집행정지가 풀린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그래서 이제 구속을 시킨 거니까 아마 6개월이 되면은 석방은 시켜줄 겁니다 석방은 시켜줄 텐데 그래서 아마 이제 꽉 채워서 6월 말, 7월 초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 장현주 기자님 이렇게 힘든 시간은 힘드실 텐데 요즘 낮에 저희 우리 시청자들 뵈니까 너무 지금 이 시간에도 5천 명이나 보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방송들을 하고 있는데 장현준 기자님 나오니까 시청률이 확 올라가 감사합니다 장현준TV 요즘 9시쯤 생방송 언제 언제 하죠? 네 요새 지금 월요일날 하고 있고요 월요일 9시쯤 9시쯤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그 과거에 송현서 기자라고 과거에 이제 송혜민 기자로 왜 그거 우리가 같이 하려는 프로 아닌가요? 네 그걸로 지금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요 먹으면서 뭐 하면 되죠? 아 먹으면서 살려고요? 편하게 하려고? 네 이렇게 안 하고 밖에서 그냥 뭐 먹으면서 일단 뭐 과제는 기발새끼 슬기로운 기자 생활로 그래서 이제 기발새끼로 하면 좀 그래서 슬기로운 기자 생활 원래 처음엔 씨발새끼라고 하려고 슬기로운 기자 생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준비를 지금 하나 시작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다 준비할게요 예 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걸로 뭐 시작을 하면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 찾아뵙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송현서 기자 그러니까 옛날에 일단은 월요일말 라이브? 예 일단 그렇게 하고 있고요 9시쯤 예 근데 송현서 기자랑 하는 것도 이제 라이브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 장윤진TV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랑 같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아니 같이 하면 좋죠 같이 하죠 그럼 같이 왜그러면 여기서 촬영하는 게 좋으니까 아 그렇죠 예 촬영해서 그렇게 동시동출하면 되니까 그 송혜민 기자 송현서 기자 집이 광명이라 여기에 오면 더 좋아할 거야 왜그러면 동시동출하면 아무 이상 없거든 아 그쪽은 괜히 그 뭐 방송 준비하고는 힘들지 않아요 아 사실 그렇죠 저희 집이 제가 사실 제 개인 공간이나 그것도 힘들고 출연료 어떻게 감당하려나 아 이런 데까지도 신경을 다 써주시고 그러니까 그 왜그러면 프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 그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 장윤준 기자님과는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제일 좋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날 정치 클리핑에 오늘은 좀 길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한 30분 정도 우리 장윤준 기자님과 앞으로 만나가고 그렇구나 여론조사 앉은 걸 그 다음에 장윤준 기자님 프로를 계속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목요일 날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거의 정치 클리핑이 두 시간 정도 했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마저 구독자는 어떻게 11만 몇 천까지 봤는데 예 12만 4천까지 왔습니다 12만? 예 와 한동안 안 늘다가 또 늘기시잖아요 예 제가 요즘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장윤준 TV 지금 벌써 실버 버튼 넘어서고 12만 넘어가는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법조기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장윤준 기자님 시작도 어떻게 보면 여기서 1만 넘었다고 좋아할 때가 엊그제 5만 넘었다 6만 넘었다 벌써 12만이면 대단한 영향력을 물론 저희 방송 안 나와도 혼자 해도 시청자 더 많으실 수 있는 그런 이제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 늘 저희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장윤준 TV 여러분들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준 기자님 힘내세요 감사합니다